저는 현재 로그인에 성공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로그인에 성공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서 제가 하려는 것은 이 부분을 로그아웃으로 바꾸고 그 앞에다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닉네임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인에 성공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는 라우트가 인덱스.js에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 에다가 여기에다가 저는 console.log request session 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session 객체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리로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 정보는 바로 여기에서 온 정보겠죠 이 파일에 있는 정보 그래서 is.log.ind가 true 얘도 true 닉네임은 egoin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만약 request session is.log.ind가 true라면 이 사람은 로그인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거를 별도의 함수로 빼겠습니다 function auth is.log.in 로그인이 되었냐? 로그인보다는 어차피 이거 소유자잖아요 owner로 합시다 owner is.owner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cut해서 붙여넣기 하고 request가 필요하니까 놓고 response도 모르니까 그냥 넣읍시다 response 됐고요 만약에 is.log.ind가 true면 return true 아니면 return false 를 return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성공했다면 여기 있는 부분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딜 바꾸면 될까요? template.js 파일을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로그인을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바깥쪽에서 이 함수 바깥쪽에서 저기에다가 주입할 수 있도록 여기를 이렇게 컴마 auth status ui 라고 하는 변수를 매개변수를 주고 이 매개변수의 기본값을 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uth status의 값이 없으면 뒤에 있는 값이 기본값이 되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html이라는 function을 이용하고 있는 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저는 바 auth status ui 매개변수의 이름과는 상관없어요 이 값을 이 값을 기본적으로 ahrf log in auth log in auth log in 이렇게 주고요 만약에 auth is owner request response 이걸 한 결과가 참이라면 다시 말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는 auth status ui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 grave accent 입니다 ahrf 는 auth 로그 아웃 로그 아웃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pipe 기호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거는 하고 request request session a nick name 값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auth ui 이 마지막 세 번째 인자의 값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다른 곳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저거 함수로 묶읍시다 저는 function 그리고 auth status ui 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컷해서 붙여놓고 return 값을 뭘 하면 되겠어요? auth status ui 를 하면 되겠죠 이름이 똑같은 게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신 잘 차리시고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함수로 request response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리로드 했을 때 똑같이 동작하면 잘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끝